안녕하십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2장 3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시세를 아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는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주로 개인적인 신앙을 이완한 영적 의미와 교훈을 찾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학적인 혹은 교리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두 가지에 그쳐서 성경을 읽습니다 이것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고 또 영적인 모든 자양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하나를 더 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의 소명과 사명을 자각하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개인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대학원 때 접한 책이 Movement of Destiny라고 하는 이 운명의 운동이라고 하는 리로이 프로미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재린 교회에 가지고 있는 기별이 얼마나 위중한지 얼마나 시대적인 기별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그 제목이 나타내 보여줍니다 사실 이 성경은 한 시대와 한 개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위대한 운동을 일으키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시대를 시세를 분별했던 이사갈 지파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영적인 우리 시대를 위한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세가 아닌 시세를 분별한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 대세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가 일이 진행되어가는 결정적인 형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시세는 그 당시의 형세나 세상의 형편 혹은 역사의 방향이나 시대를 잃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울이 살아있을 때에 이 사울은 왕이었고 대세였습니다 그리고 쫓기는 이 다윗은 약세였습니다 사울이 살아있을 때에 사울편을 선택한 것은 이 다윗변은 대세인 사울이 아니라 약세인 다윗을 선택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럽고 모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이후에 국가 정세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통일국가였던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의 왕국이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11개 집하의 사람들이 지원을 했고 북방 이스라엘을 구성했습니다 여전히 시대의 대세였습니다 다윗은 11개 집하가 1개 집하가 유다 집하만이 그를 옹립했습니다 남방 유다가 유다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시대의 약세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스라엘 집하가 다윗을 선택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기름 부었다고 하는 사실을 왕으로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말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요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하는 이 안전과 성공이 보장되는 대세 이스보셋을 따르지 않고 험난한 길 목숨에 위협이 있는 그 다윗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시세를 잃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사에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아무리 지금 보이는 대세가 어떤 사람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세력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5절은 말합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방울 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40장 17절 말씀에는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추를되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이는 세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우리 B씨와 A씨가 옛날하고 다르게 이렇게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 사태는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도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준을 이해하고 우리는 빨리 이 코로나 시대의 삶에 적응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택을 좀 한번 보실까요 역사 속의 대세와 또 시세를 바라보는 영적 통찰력을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이집트는 역사의 대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이집트는 이집트의 대세 대세 이집트 이집트의 대세였어요 또 아수리에 붙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에 모든 운명을 거는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빌론이 시대의 대세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세 카톨릭이 시대의 대세였어요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대세입니다 그런 이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그 대세에 따라서 사람들이 재빨리 그들의 삶을 조종하고 맞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어떻게 권력이 변하든지 간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그곳을 향해서 자신의 운명을 거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코로나 시대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뉴노멀이 됐는데 새로운 표준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시대의 코로나 시대의 코로나 시대에 그 중요한 뉴노멀 5대 트렌드를 미국의 글로벌 컨설팅 업체 알릭스 파트너스가 밝혀줬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컴퍼니 알릭스 파트너스 내가 가져오는 트렌드 5개가 무엇인지 첫 번째 탈세계화 두 번째는 효율성보다 회복 탄력성 세 번째 디지털 전환 촉진 그 다음에 소비 형태의 변화 다섯 번째는 높아진 신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변화는 비대면 시대가 일상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을 빨리 받아들이고 이것에 적응하는 사업적인 구상을 해야지 기업체든 개인이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 비대면 시대에 사람들이 기업들이 어떻게 이 시대를 헤쳐나가는지를 보십시다 이제 디지털 커머스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스트리밍 서비스 그 다음에 온라인 게임 그리고 온라인 각종 사업이 확장되고 그 다음에 비대면 사업과 활동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사회의 변화 속에서 우리 교회도 빨리 적응해야만 합니다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코로나가 점령하는 이 시대적인 대세 가운데서 그저 앉아서 코로나 시대가 속히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번 달 그 시조에 글을 썼는데 빨리 이러한 새로운 표준에 우리가 적응해서 살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끝날의 역사는 보게 되면 점점 더 지금 이 코로나19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끝나면 앞으로 더 심한 역병들과 여러 힘든 재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시대의 대세에 속박되지 않으냐고 이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의미 있는 일들을 지금에도 여전히 하느님을 찬양하고 하느님을 전달하는 그 일들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위한 시대의 소명과 사명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 두 번째입니다 다이위 세계의 운명을 건 이사갈 지파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역대상 12장 23절 말씀 가운데 의하면 싸움을 예비한 군대 장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이데게로 나와서 요호와의 말씀대로 사월의 나라를 저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르하였더라 1 Chronicles 12, verse 23 says Now these were the numbers of divisions that were equipped for war and he came to David at Havron to turn over the kingdom of Saul to him According to the word of the Lord 시대의 대세가 아닌 요호와의 말씀대로 사월의 나라를 다위세게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역대상 12장 32절에 의하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한 자며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갈 지파가 가졌던 시세를 분별하는 그 핵심이 무엇인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세를 분별한 형제를 관할하는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인 그 시세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다위시라고 한 한 인격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우리 LNG 화이트과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 이 3권 163페이지에는 화이트인께서 이 사람들이 가진 그 시세를 분별하는 것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의 이 사람들은 시대적인 사건들의 의미를 이해하고 지성적인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다위시야말로 그 시대의 인물이며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스라엘에는 현명한 일이라고 확신했다 그들이 바로 다위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이 시대의 중요한 지표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실상 이 다위시의 왕권은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소의 왕권을 상징했습니다 다윗을 세우는 것 자체가 다윗의 가기를 이어가는 구세주 예수 그리소를 선택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소의 세계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사와 역사의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역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소의 심을 파악합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소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초등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진리 중에 진리 지혜 중에 지혜가 예수 그리소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잃는 통찰력을 이사갈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프란체스카 박사는 역사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역사를 정의했지만 그녀가 정의한 것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역사는 사람, 행동, 결정, 상호작용, 그리고 행위에 대한 연구이다 우리가 이 세 개의 역사관과 성경 역사관을 좀 비교를 해보면 좋겠어요 성경 역사관은 목적이 없습니다 이 세속 역사는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목적이 없어요 또 세상 역사는 반복된다, 윤회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 역사가 어디로 진행이 돼서 어디에서 끝이 나게 될지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 역사는 인간의 야심과 투쟁의 결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역사의 그 주인공은 정치가와 권력가들입니다 그러나 성경 역사관은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적입니다 클라이맥스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 아니라 선과 악의 대쟁투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를 써 있습니다 역사는 이 해석이 예수 그리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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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가 이 온 인류의 역사를 구별짓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역사는 일반 세상 역사는 어떻게 사람들이 판단하지 간에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제림으로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의 초림을 위한 무대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슈퍼파워로서 로마에 의한 평화가 유지하는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옥타비아노스의 호정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베들렘으로 143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가서 출생을 하는 호정을 등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시계라고 하는 설교에서 이 배경 로마의 권력이 옥타비아노스에게 이르렀 그 배경에 대해서 왜 옥타비아노스가 황제가 됐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초기의 세상 역사는 사람들이 이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제국의 황제들도 그 사람이 임명되는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제림에도 개시록의 우리 13장에 보면 이 슈퍼파워로 등장할 세력은 미국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슈퍼파워로서 온 세계를 지배하는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우리는 제림교회에는 이 미국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예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림을 위해서 준비되는 하나의 법령이 있을 텐데 그것은 일요일 휴업령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신앙을 하는 것들을 이 국가의 법령을 통해서 사람들이 신앙을 강조하는 사건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사갈지파처럼 시세를 분별해서 이사갈지파가 대세가 아닌 다이세계의 운명을 걸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에게 운명을 걸어야만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 종이배를 만드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작고 크고 두꺼운 종이를 접어가지고 크게도 만들고 작게도 만들고 서로 경쟁하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만든 것을 가지고 냇가에 가서 강물에 가서 그것을 띄웁니다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꼭 했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종이배 속에다가 꼭 이 모래를 집어넣든지 돌을 집어넣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을 나중에 보니까 바닥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우리가 그걸 모르고 거기다가 이제 이 바닥에다가 모래를 깔고 돌을 깔았던 것이 중심을 그 종이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잡혀있기 때문에 가면서 물결을 좀 쳐도 잘 유지를 해요 바람이 불어도 잘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싣지 않은 그 모래를 깔지 않은 그 배들은 그냥 너무 쉽게 흔들려요 그런데 종이배에 적용했던 것이 우리 큰 배도 적용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큰 배들은 굉장히 거친 일반 작은 배들은 그냥 뒤집혀질 텐데 큰 풍랑에도 잘 견디고 중심을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바닥침을 그 배에다가 바닥침을 이렇게 깔아놓습니다 거기에 보이는 부분 밑바닥에 바닥침을 깔아놓기 때문에 이 바닥침을 실은 배들은 조금 균형을 잃는다고 할지 뒤집힌다고 할지 다시도 원형으로 복원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에 경험했던 이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바닥침이라고 하는 평행수 평행수 평행을 유지하도록 하는 그 짐을 밑에다가 쉬는데 그것을 다른 많은 화물을 더 많이 실어나리게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것을 빼버리고 했기 때문에 그냥 중심을 못 찾고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짐을 이 삶을 우리가 배를 타고 가는데 우리 인생의 배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닥침인 하느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신앙인들은 웬만한 세상의 풍파에도 잘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내면의 중심의 바닥침으로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소를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그 모든 흐름이 세상 사람의 권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소를 중심으로 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삶의 순간에도 어떤 역사적인 그 사건들을 지나가는 그 모든 순간에도 오로지 예수 그리소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사갈 지판은 대세와 시세를 분별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사갈 지판은 다위 세계 운명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도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예수 그리소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서 주신 시대의 사명을 이루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아유 엔yet 세 번지 아래 ACE Jesus Christ. Thank you.